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브이로그 촬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왜 왔을까요? 그쵸 알바하러 왔습니다 쉽게 말해 연출 알바 비슷한거? 그런게 있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시간에 제약이 없어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단점이 야간 알바 그게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야간에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많이 피곤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일이 송출하는건데 이게 뭐랄까 실수같은게 일어나면 안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? 실수 안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 모니터링 하면서 방송이 잘 나가는지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.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. 왜? 큰일 나니까. 이 쯤에서 영상 마칠게요. 그리고 영상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이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플레이즈. 오케이?